4단계에 있는 사조해 참치집을 찾았습니다. 주문 가능한 참치회로는 VIP 명품 스페셜이 있습니다. 오늘 이중에 골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이용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9만원, 6만5천원, 4만5천원 있습니다. 사조해 참치는 사조 빌딩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VIP 명품 스페셜 배꼽살까지 쭉 다 있네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여기 룸이 있고 엄청나게 사람 많네요. 3인도 있고, 6인도 있고, 단체씩이네. 옆에 여기 있고, 손이 엄청 많네요. 여기 밑에 엄빡 빠졌어요, 빠졌어요. 참치참치, 참치집이고 참치 메인까지 진짜 나왔네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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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그냥 먹을게요. 자, 위하여! 저는, 2000m, 2000m하고, 머章이, 소금, PROSSIBITS, 6KM lot pvm. 소스하고 뜯기 뭔가 자, 이제 쭉 한번 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가 이 타입 그냥 먹긴 하네 그냥 먹긴 하네 손님은 손님 안해도 문제는 뭐냐고 지메사삼 힘줄이 이렇게 말도 돼서 자, 와사비를 좀 넣고 한 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건 먹어봐 보스인가 노프정리 나왔네요 오늘은 사당 옆 부분에 있는 사조해 참치집을 찾았습니다 참치해와 알탕과 대무침과 대박 튀김까지 맛있게 먹은 사조해 참치였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